Q. 저쪽도 무슨 팀이에요? 네. 저분, 저기 타락파워에그몽님이 모아오신 팀 흐흐흫 심판이 두명이 나가지 아 그러네? 네팔 네팔 어떻게 갈까요?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 파르시 쓸 거예요 파르시 쓸 거면은 그거로 가도 되는데 그럼 파르시 한번 가보죠 그럼 맵을 보죠 이게 마을이라 마을이요 개인적으로 2층을 잘 먹는 솔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솔저? 그럼 솔저로 그러면 난 리퍼? 아니면 뭐 리퍼 오케이 리퍼하고 스크림 뜰 아니다 산데르님은 다리야? 다리야 가능하세요 갈게요 오케이 오른쪽 2층으로 갑시다 일단 2층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는 파라가 별론가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파라도 좋긴 한데 여기에 2층을 먹는 게 거의 이기는 거라서 솔저가 더 좋아요 파라 카운터가 솔저기도 하고 2층으로 가요 2층 저쪽 클레디래 그 쿼드 쿼드엄? 쿼드엄? 상대도 2층 이기자 뭔가 빠졌어 왜? 웅 걘지 들어왔어요 일단 아직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 겐지 뒤에 라인 솔져 아래 루시우 반패 루시우 안에 들어가세요 올라가죠 솔저분도 올라가시고 나는 계속 딜을 봐요 엄마 깜짝이야 솔져님 2층 혼자 보시고 트레이스 안에 들어갔어요 아! 겐지 딸피 저는 죽음 트레이서 빠졌다 뒤에 트레이서 어휴 저 따졌어요 트레이서 개피 슈퍼방기 아이스 망키 한번 찍어 겐지 빠지고 젠네다 짤 좌점에 트레이서 2층에 솔져 왼쪽에 솔져 컷 2층에 겐지도 있어요 겐지가 리버였더라 유승용 안에 유승용 겐지 반피 겐지 짤 리퍼 안에 들어왔어 리퍼 리퍼 망룡 빠지 봉일듯 리퍼 짤 라인아트 문에 있어요 젠냐타 나왔어요 확인 저 들어갈게요 용 썼다 겐지 용 썼다 겐지 목표 짤 짤 짤 짤 겐지 겐지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시간 점프 빠르세요 트레이서 피해 업됨 안 돼 2층에 리퍼 트레이서 들어왔어요 2층에 리퍼 있고 아이고 나 죽었다 저 정면으로 들어온다 젠냐타랑 라인아트랑 거기 들어갔어 거기 방안에 한번 주고 먹어야 될거죠 우리가 트레이서한테 좀 트레이서 트레이서 죽으면 확실히 잡으려고 저 부몬 같이 모여서 들어갈거죠 네네 네 저도 공허 다리아제 거의 다 총는가 네 오리쪽으로 갑시다 오리쪽으로 갑시다 라이나 레퍼 라이나 레퍼 리퍼 리퍼 아 피쳤다 젠냐타 궁스런데 젠냐타 궁이야 리퍼도 궁 빠짐? 뷔 리퍼 뷔 리퍼 뷔 리퍼 뷔 리퍼 뷔 리퍼 뷔 리퍼 나이스 오케이 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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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봤어요? 트롤 겐질 들어와요 끝날 아 끝날 라이나 레트 잘 오케이 나이스 뷔 리퍼 뷔 리퍼 뷔 리퍼 뷔 리퍼 좋았어요 더욱더 말 많이 할게요 오늘은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빚기 저도 다 이런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최대한 말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팔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서는 팔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서 팔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서 팔 한번 써보실래요? 네 팔아갈까요? 보악은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스테이크 쟤넷타 있으니까 리퍼 공개 안통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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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죠 아 근데 파르신데 내가 루슈 안해도 되나? 괜찮나? 아뇨 괜찮네 오케이 쟤네도 파르신 프레이섬 안에 들어왔어요? 아 떨렸다 모두 오고 있어요 어? 녹았어 저쪽 뒤에서 리퍼 짤? 프레이섬 컷 나이스 잡으셨어 원점에 대집자 파라랑 파라 껐어요 파라 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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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덩이 빠짐 파라 컷 파라 컷 파라 이 스킬 빠짐 너무 많이 넣었잖아 프레이섬 트위 아 트윙스 개핀데 깝다 깝다 어 끌렸어 저 튕겨봐 리버 짤? 피가 넘나 없는 것 파라 다 피졌고 딱 피졌 아아 죽음 아 또 쏙 들어왔네 파라 멜쉬 타라 떴었어요 메르시랑 오케이 저 궁 궁 거의 다쳤어요 93 아이쿠 하늘에 메르시가 D리퍼 궁 D리퍼 D리퍼 개피 개피인데 아 피차겠다 이거 턱 잘랐어 메르시와 리퍼 짤 아 구슬 먹어야 돼 데이지 간다 죽었다 데이지 오른쪽 트레이서 같이 들어와요 오케이 장면 트레이서 시간적에 빠졌고 아이고 옆에 뒤에 뒤에 리퍼요 오른쪽? 확인 확인 라인하트 궁 아 밀치기 저 죽었어요 라인하트 궁 빠짐 아 뭐야 상태리퍼 나 죽었어? 궁 있으니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는 것 같아 비벼요? 아니면 기다렸다가요? 그거 비벼야 될걸요? 멀리 아 아이고 시체로 비벼다 아 비벼어야 되는데 1대1이네 저도 잘하네 라인이랑 트레이서 고정같은데 사라 벗 내리고 백크리 가죠 오케이 상대 조합이 맞춰져야 되니까 저는 그대로 리퍼 네 리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CIV님 저기 마이크 음향 좀 올려주세요 조금 작아 마이크가 말도 없지만 마이크도 작아 중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일단 일단 출발 일단 출발 세게 버전 세게 비 스크랩 모이크 위 에이 왼쪽 터라이서 아 틀어있어 도망가기 힘드네 어 잘하네 죽었어 아 틀어있어 돌아왔다 트레이스 왼쪽 거점으로 들어갔어요 아 트레이스 계속 잡기가 어렵네 아 라네틱 잘하네 밀치기 먹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 파라 크리팀이 트레이스 위주로 가줄게 네 그럴게요 아 이거 들어가죠 아 리퍼 오른쪽 안쪽에 있어 리퍼 오른쪽에 있어 아 죽나 이번에 한번에 다시 모였다가 가야겠는데 파라 궁극기 떠다녀요 자리아 궁극기 있어요 다 빠졌고 정면으로 저공 있어요 파라 떴어요 정면 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왼쪽으로 빠지죠 왼쪽으로 어 뒤에 뒤에 뒤쪽 리퍼 디칭 오케이 아 리퍼 뒤에서 이속 쏘고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리퍼 반피 아하하 비벼야 돼 트레이스를 못잡네 아깝다 2대1이네 한 번 더 남았죠 안 남았어요 뭐야 끝났어 왜 끝난거에요 아 이거 빠데로 불러 아 아 아 아 오우 저것도 튕겨진구나 라이라이트 저거 네 투사치는 다 튕겨져요 졌어 괜찮아요 네 좀 더 해보죠 저기 트레이서를 잡아야 돼 난 트레이서보다 파라가 뭐 파라? 어 파라가 아니면은 한 번 더 해요 게스트 아 텐 범위 오케이 아 이것도 3판 2선생 이제 그런거에요 어 한 번만 더 하죠 한 번만 더 하죠 아